지렛대 원리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커블 그랜드에 엉덩이를 최대한 밀착하여 앉아주세요 커블 그랜드는 손상 오염시 쿠션 교체가 가능해 늘 새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스냅단추는 뭉툭한 펜을 이용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손을 조심해 주세요 쿠션 부착 시 손으로 쉽게 끼워 넣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해 보세요 단, 쿠션은 세탁이 불가능하니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에 중성세제를 소량 묻혀 닦아주세요 체어 하부에 커블 레그를 부착하면 흔들림은 최소화하고 더욱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가 작아 어린아이들이 삼키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른 자세 습관을 위해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사용시간을 늘려보면 어느덧 내 몸도 바른 자세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바른 자세여도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허리 건강에 좋지 않아요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틈틈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각종 생활오염이 걱정된다면 손쉬운 세탁이 가능한 커블 커버를 사용해 보세요 푹신한 쿠션, 안전한 미끄럼 방지 패드, 간편한 세탁, 시원한 에어메쉬 소재가 기분 좋은 착석감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바른 습관, 커블이 함께 지지할게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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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